제2의 페트킹이라 해도 무한하지 않는 김계자 가수님께서 만남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계자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발의 이었어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도 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와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라 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같은 넌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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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